Q. 팬 사인회 같은 거나 팬미팅 가서 팬들이랑 1대1로 만나잖아요.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팬들한테 정말 꿀떨어지는 이쁜 말을 한다는 거잖아요. 혹시 다른 멤버들이 봤을 때 아 이거는 정말 오글거려 했던 혹시 기억나는 말 있어요? 재미있는 말이죠. 생각 한번 해보시죠. 아니 뭐 오늘 말도 한 5개 나왔잖아요. 내가 볼 때 오룩을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. 혹시 아니면 댓글로 또 올려주세요. 나는 이런 이야기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. 팬들이 그러셨어요? 1도 안 오글거린다고. 잘 받아주시는 거죠. 1도 안 오글콩. 12도 안 오글콩. 1도 안 오글콩. 2도 안 오글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